같이 작업하신 배우들의 영화를 이전부터 봐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촬영 때 이 점은 굉장히 놀라웠다고 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전이셨을 텐데 이 점은 굉장히 놀라웠다는 순간 우리 한국 배우분들과 촬영을 하시면서, 연출을 하시면서 이 점은 스탑스, 캐스트, 전부, 전부, 굉장히 준비가 시켜서, 일본에 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1번과 비교해서도 정말 준비가 철저하다 촬영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가 철저하고 그리고 차량이 시작된 다음부터도 모든 것이 빠르다 여기에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상태에서 현장이 항상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벽히 준비를 하고 진행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